딱히 있으면, 잘 던져, 딱히 있으면, 딱히 힘들었으면 올라와서 이렇게,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제일 아는 중이 성현이와 민서야, 성현이와 민서 치는 거 잘 봐봐 얘들이 손목 코킥을 안해, 잘한다고, 스타일이 그러니까 얘들이 잘 칠 수 있어 이렇게 있으면, 여기서, 딱히 있으면, 볼륨이 있으면, 볼륨이는대로 그대로, 딱히는대로 문제는 여기서,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서, 이렇게 치는 거야 이따가, 이렇게 치는 거야 문제는